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PC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PC 산업의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HP와 델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소비자 PC 출회량의 예측을 낮춰 잡은 건데 업무 복귀 추세가 정상화되고 있고 하드웨어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과 함께 두 기업은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HP의 경우에는 6%가 넘게 빠지면서 3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델의 경우에는 7%가 넘게 빠지면서 5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월그린스입니다. 약국 체인 기업인데요. 일단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습니다. 수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5%가 넘게 빠지면서 4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인데 간밤에 AMD가 아주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박클레이즈 측에서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PC 수요와 게임 수요가 모두 다 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15달러 선까지 낮춰 잡은 건데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게임과 PC 시장의 수요는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면서 AMD는 매출의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고 주가 8%가 넘게 빠졌습니다. 10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주가는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베런스는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보도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 라면서 자동차 기업으로만 보는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지만 더 넓게 보는 애널리스트는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에게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와도 같은데 재생에너지 쪽에서 테슬라의 위치를 생각을 해본다면 테슬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주식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간밤 증시에서는 1%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은행입니다. UBS인데 간밤에 골드만작스 측에서는 UBS의 디지털 플랫폼 확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UBS는 시가총액과 영업 이익률을 따졌을 때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디지털 플랫폼 확장이 UBS에게는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빠졌지만 UBS는 오히려 0.6%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최은희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